우리 가야되는데 친구야 하나 둘 셋 좋아요와 구독 하나 둘 셋 베리를 높아치는다 근데 레드옷도 안되면 좀 그래 베리를 높아치 시킨이래 미션계 연금술사란 그치 아로이스님 우리방은 미션 너무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걸 내가 다 깨니까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베리를 나왔다 좋다 이거 실화네 아이언 실화야 이거 그건 그래 아이언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아 멀다 아까 여기는 오토바이 타고 올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에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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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베릴로 잡을 수 있나? 가지마 그대여 도저앉노 아 왜 너네 그냥 가면 어떻게 해 퀄리 퀄리다 퀄리 퀄리 확실하게 죽여야네 퀄리 아니야 깔지마자 우리 가야되는데 친구야 야 구성맞냐? 야 구성맞냐? 야 구성맞냐? 달려잇! 간족같다 야 구성맞냐? 야 구성맞냐? 야 구성맞냐? 3명 하나 둘 셋 북서기타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났어 치킨 30주잉? 나이스 나이스 아, 베르 쉽네 이것 봐, 베르 그냥 깨지 아, 베르 아, 베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